한글자막 by 한효정 편안하게 움직여주세요. 엉덩이를 좌우로 편안하게 엉덩이 뒤에 살이 있으니까 조금 살을 살짝 당겨내고 몸을 왔다 갔다 하고 발의 위치도 불편하신 분들은 바꿔도 보고 또 이렇게 돼 보고 몸을 편안하게 해봅니다. 어깨도 한번 쭉 올렸다가 편안하게 내려봅니다. 쭉 올렸다가 편안하게 내려보고 다시 한번 쭉 올렸다가 편안하게 툭 내려놔 봅니다. 손은 꼭 무릎 위에 올려도 되고 또 단전에 꼭 모아도 됩니다.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손의 위치를 잡아 봅니다. 명상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골반을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앉을 때 살짝 이렇게 몸의 이완을 위해서 살짝 움직여줘서 몸의 힘을 툭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곳을 바닥을 편안하게 툭 떨어뜨려 놓고 바닥을 보세요. 바닥에 한 곳을 지그시 눈꺼풀에는 편안하게 힘을 빼고 그저 툭 떨어뜨려 놓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천천히 코로 천천히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툭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촛불불듯이 툭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툭 잘했어요. 자 이제 편안하게 입을 조용히 다물고 혀끝을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입은 편안한 미소를 지어보고 눈꺼풀의 힘을 편안하게 빼서 눈은 편안하게 감아도 됩니다. 입을 다물었으니 이제 코로만 천천히 숨을 쉬면 돼요. 코로 숨이 들어가고 코로 숨이 나아가는 거 그걸 그저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코끝에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코끝 코끝에 숨이 들어가는 걸 느껴봅니다. 나가는 것도 느껴보세요. 나가는 것도 콧끝에 호흡이 들어가고 호흡이 나가는 것을 그저 편안하게 지켜보세요. 바람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코 바깥으로 바람이 나오는 것 자 지금부터 상선 약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상선 약수란 노자가 말한 물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처럼 물 흐르듯 흘러가는 분들 성인들은 항상 그렇게 세월 따라 구름 따라 흐르는 물처럼 살아왔습니다. 상선 약수 명상을 통해서 내 몸이 흐르는 물처럼 유유자적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이 평온하기를 희망하며 명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코끝에 잠시 의식을 집중해 보고 들숨이 코로 들어갈 때 물줄기가 여러분 코로 들어간다 라고 느끼고 물이 깨끗한 가장 청명하고 청정한 물이 내 코로 쭉 들어가서 내 기도를 타고 내 심장과 위장 허파를 모두 다 깨끗이 청소하고 다시 호흡이 후 나간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깨끗한 물줄기가 저 긴 머리 위에서 툭 떨어져서 내 백해열을 지나 정수리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라고 느껴보세요. 복보수 아래 여러분이 앉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줄기가 내 이마와 정수리에 부드럽고 온유한 물줄기가 내 정수리에 곱게 떨어지고 있다. 부드럽고 따뜻한 물줄기 온건하고 온화한 물줄기가 내 정수리에 흘러내리고 있다 라고 느껴보세요. 이마를 타고 볼을 타고 목을 타고 어깨를 타고 가장 깨끗하고 정화된 물줄기가 몸 바깥으로 온몸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고 있다 라고 흘러내리고 있다 라고 느껴보세요. 가슴을 타고 상복부를 타고 배꼽 아래로 엉덩이 아래로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와 발목과 발바닥까지 물줄기가 흘러내려가고 있다 라고 느껴보세요. 시원하다 깨끗하다 라고 느껴보세요. 흐르는 물처럼 살겠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치유하는 물처럼 살겠습니다. 물 흐르듯 물 흐르듯 내 삶의 인생의 강을 물이 흘러가겠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겠습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하심의 마음을 겸손의 마음을 내겠습니다. 어떠한 용기에 당겨도 스스로의 몸을 상내지 않고 그 용기와 그 컵의 모양으로 바꿈을 하는 무상의 존재로 물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처럼 희망의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겠습니다. 내 정수리에 떨어지는 물줄기를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편안하게 모든 것이 편안하게 내 몸과 마음으로 흘러내린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어봅니다. 시원하구나. 내 몸의 모든 것이 정화되는구나. 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이고 불편한 것들이 이 깨끗한 성수와 정수에 흘러내린다. 이 깨끗한 성수와 정수에 흘러내리는구나. 감사한 마음을 내어봅니다. 내 몸이 편안해졌다. 마음 깊이 다짐해 봅니다. 내 몸이 편안해졌다. 힘이 편안해 졌다. 힘이 편안하다. 라고 마음 냅니다. 이 깨끗이 편안해졌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입가에 미소, 마음에는 평온- 두 손을 가슴에 편안하게 합장해 봅니다. 종교에 따라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려도 좋고 합장해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같이 함께 따라해 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물 흐르듯 살아가겠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흘러가겠습니다. 어떠한 상도 버리겠습니다. 상황과 배경에 맞춰 흐르듯 살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물 흐르듯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겠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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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조용히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보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며 오늘의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두 다리는 편안하게 쭉 펼쳐서 옆에 물이 있으니 이 물을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깨끗한 정수다 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물 한 모금이 내 몸을 정화하고 깨끗이 한다 고약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물을 잘 모르고 이제 이 물을 확신을 통해 이 물을 이 물을 감사합니다.